그간 많은 고객님들에게 금융권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왔던 KB국민은행의 서브 유튜브 채널이 새 단장을 모두 마치고 별별TV로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MZ세대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많은 사람들이 금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친근함과 유쾌함, 즐거움으로 무장한 새 컨텐츠로 준비했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은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예능 컨텐츠 KB급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궁금했지만 쉽게 알 수는 없었던 은행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들을 은행 본점과 영업점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데요 KB급은 매주 수요일 별별TV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필수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